아무거나 하시다가 퍼즐을 제발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따라라 라라라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액세트를 준건데 옛날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퍼즐 퍼즐 따라따니랑 따라따 그 다음에 무게중이 휴가 왼발에 있어서 슬로우 슬로우 퀵 퀵 퀵 그 다음에 어깨를 아래로 먼저 내렸다가 위로 올려서 1 2 3 4 하면서 손 킵 5 6 7 8 하면서 손 다시 그 다음에 업 바로 넘기고 바디롤 한 번 리버스 올라와서 그 다음 오픈 3 4 5 6 그냥 연결 계속 연결시켜 끊지 말고 연결시켜서 바로 여기 딱 가져오세요 이 팔을 이 팔을 넘긴 다음에 이쪽으로만 이렇게 가져올라 그러더라고 계속 힘들었잖아 넘겼죠 1로 2로 여기다 그냥 놓으면 돼 그냥 내려 놓으면 돼 1 2 3 3 그대로 놓고 퍼즐 와서 업 풀고 업 풀고 업 풀고 업 풀어서 다운까지 이거는 다운하는 건 남자가 다운해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따라와요 남자가 중심 낮춰주면 돼요 그 다음에 리버스 하면서 발 뒤로 빼서 밈 들어왔죠 음악 맞춰서 뿜 이 있어요 노래 가사에 살짝 눕히세요 살짝 눕히세요